아 똥탱이다 똥탱이다 하는게 그 프로게토때문에 그래 경쟁상대가 좀 그래 타 보면 알겄지 와 에임 좀 큰데? 일단 못생겼네요 애가 왜이렇게 칙칙하니 3탄총이라고? 괜찮아 내 건슬링어는 피스메이커다 응 대헌아니야? 대헌이랑 상정하네? 아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? 포맷? 잠깐만 꼬맷이 헐다운? 하하하하 나 어이가 없네 야 애들아 도와줘봐 좀 꼬맷이 헐다운? 퀵퀴루 삥뽕 빵뽕삥스 컷 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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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화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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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제대로 맞췄습니다 젠장 빙겼습니다 튕겼습니다 어 굿 컷 빵뽕삥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히키루 빵뽕삥스 아 꼬오면 너도 클립하라고 레알 크크 야 후진해 후진해라 뒤지기 싫으면 안하는데 안하는데 이럴땐 방법이 다 있어 호! 호! 탄압장 페이크 재밌는데? 하이 괜찮은데 공군이? 아니 근데 그 말이 맞네 진짜 썩어도 클립은 클립이네 이야 클립은 클립이다 이거 좋네요 좀 좋은말이야 누가 안좋다고 했냐고? 내가 누가 안좋다고 했냐고? 그러게 나 탱알못이었어 나 여태까지 폰탱이었던거임 아아 아아 사격준비 조준 취소 으아아아악 맞췄습니다 흠 적 파악을 확인 흠 탕역음 찰싹찰싹하는거 모듭니다 찰싹? 장전 장전 네 히트마커가 아슬라는건 아니구요 아슬라는건 아니구요 얘는 모두 뭐하다가 그냥 한곳에 다 뭉쳐놓는 저기 뭐 쇼핑몰 사장같은거고 원작사는 따로 있지 조준 시간? 조준 시간? 근데 이거 클립이라 조준 시간 아쉬우면 안돼 아쉬워하면 안돼 아쉬워하면 안돼 달달한데? 이게 또 언제 올라갔어 해거 언제 올라갔어 제대로 맞췄습니다 벗 제대로 맞췄습니다 땅 밑으로 꺼지는데? 아 이것도 똥댕타니까 겸손해지네 어 이거 좋네요 114 난 구리? 114 다들 구리다 그래? 좋지는 않긴 한데 보통 아니야? 크레딧 왜 얼마야? 오우 쇳 굉장하군요 현재 평일에 4500? 봉인 이제 안탐수고 오늘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네 오우 오우 알겠습니다 오우 오우 감사합니다.